오타르 여기가 오타르구나 여기는 눈이 장난 아니다 여기는 파란색으로 여성들 만들면서 이야 이야 수고 이야 수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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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오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너무 아름답다 이야 그림이다 여기 태평양이야? 태평양이지 아아 아메리카 아메리카? 아아 아아 한국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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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아 아 아 지금 미국에서 왔다는 에븐 에븐 씨도 너무 아름답돼 어 촛다고도 했어 하하하하 이 풍경 보니까 진짜 천국 같아요 천국 천국 카이브에서 일단 경험상으로 1년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하하하 사계전 경험하고 가야지 하하 그리고 여기 집을 오면서 보고 왔는데 눈이 그냥 하도 많이 쌓여가지고 눈을 파면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문을 한 3일 동안 집에서 안 나오면 문 못 열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쌓인 게 이렇게 아 근데 일본은 거의 다 담긴 거잖아 안에서 여기는 모르겠네 어 여기 집 보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눈이 많은데 호카이도 분들은 되게 부지런할 것 같아 눈을 항상 막 치우고 계속 치워야지 생활이 되지 가만 내두면 어디 다니겠어 일본 사람들이 부지런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왔습니다 눈 봐봐 소프트 소프트 아 장갑을 안 쓰고 붙었어 너무 부드럽다 장난 아니야 와 야 야 진짜야 진짜 진짜 아니 여기 왜 침대가 있어 아이고 아 차가워 아 차가워 들어갔어 천국이에요 천국 눈 침대인데 눈 침대 네 따뜻하기만 하면 잘 수 있겠다 야 야 얼굴 들어가는데 나랑 뭐 완전 푹신푹신해 완전 기분 좋다 와 절로 세수가 되는데 와 평국이에요 천국 너무 기분 좋아요 진짜 자 정상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프웨이를 타고 올라갑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안 이렇게 아 저기도 저기도 바다네 다 여기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땡구야마 아 으아 으아 어 모탑 땡구야마 여기 뭐 누네집에 있어 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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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누네집에 있어 여기는 이렇게 되어있는거에요. 눈으로 되어있어요. 신선 네 여기 돌이 눈 진짜 장난 아니다. 죽더라고요. 와우 오사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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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 넣잖아 진작하면 여기는 눈으로 되어있어 오사이센 오사이센 유키노 진작 유키노 진작 오사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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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사 오사이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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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개가 좀 걷히니까 더 이뻐요 이잉 물 한개 걷히고 우와 오겐키 데스칼? 오겐키 데스칼? 와타시아 겐키 데스! 오겐키 데스칼? 와타시아 겐키 데스! 와타시아 겐키 데스칼? 아 너무 좋다 정말 천국이야 천국 아 여기는 진짜 이 뷰는 100만불짜리 뷰다 뷰가 진짜 아 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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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안 춥네요 올라오니까 어 밑에선 바람 많이 불었는데 위에는 바람이 오히려 안 불어 그러니까 따뜻하네 아 여기 나무들하고 이 러브레테에서 나왔던 그 나무들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장면들 우리 되게 늙어 보인다 러브레테 얘기가 으아 으아 확 트인다니까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그냥 확 풀리는거 같아 으 저거 닫겠어요? 저거 닫겠어요? 멋있다 힐링이라는 단어가 여기네 여기네 이때부터 문도 내렸다 군의 나라에 와서 어떻습니까? 온탈에 와서 어떻습니까? 여기 정말 아름답습니다 매우 뮤리풀 진짜 여기 살고 싶어요 죽겠다 진짜 돌아가기 싫어 여기서 좀 더 있고 싶은데 내일 가야 돼 런라에 와서 주말에 오는 건 멀리서 오카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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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 훈적이 생겼어요 스타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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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는 쇼탱가이가 눈밭이에요 천장이 있는데도 눈이 잔뜩 쌓여있어 엄청 넓다 여기 길기가 되게 넓어 도쿄에서는 되게 좁았던 것 같은데 문자라? 징기스칸 자판기가 있어요 역시 징기스칸의 마을이네요 자판기가 징기스칸 아이스크림 엄청 웃긴게 엄청 춥잖아 아이스크림집에 줄 서있어 아이스크림은 겨울에 먹는 것 같아 아이스크림은 겨울에 먹는 것 같아 호카이도 소프트 아이스크림 차 어디나 오르몬 소리가 들려 눈으로 칼쳤네 이야 아이스크림 여기서는 하와이 아니고 멘코이 멘코이 멘코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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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코이네 멘코이네 여기가 엄청 많구나 여기인가 보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세요 Hypris 너무 맛있는데 예쁘다 저 밑으로 내려가자 지금 오르골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1년만 살면 어느정도 알 것 같은데 1년만 살면 어느정도 일본어 될 것 같아 왔다갔다 할 수 있죠 2년만 살려줬어 드디어 오타루 오르보르토에 왔습니다 오르보르토 들어가 봅시다 멜로디에 찬다 몽키치가 있어요 몽키치 우리 동네 몽키치 드라이머 여기도 몽키치 있다 몽키치 코피아 몽키치 알아? 우리 동네 캐릭터 신코이와 우리 동네 캐 몽키치 간장 소고기 찌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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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붉은돼지 같은데 그러니까 찌뿌리 붉은돼지 같은 거 네코바스 네크? 네코바스 다스? 어